가전 전자 많이 받겠네요 진짜요 지금 시간에 8시 20분인데 출근 전 시간인데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네요 그리고 오늘 토요일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맞춘 토요일이어서 지금 바르게 일찍 쳐져있잖아요. 여기 차 못 들어오게 하려고. 어때? 사람이 별로 없는데? 네? 사람이 별로 없는데? 여행이 걸고 왔다. 너무 좋다. 여행하기 어때? 네? 여행하기가? 지금 주말에 딱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초반에 한옥에 왔을 때는 오토바이 매연 때문에 첫날에 진짜 아팠었잖아요. 기억하죠? 근데 지금은 오토바이도 넘어오고 사람도 넘어오고 지금은 여행하기 좋긴 한데 그때 풍경이 좀 그립긴 해요. 지금 젊은 친구들하고 있는데 오늘 미친하고 싶어서 오늘 미친하고 싶어서 할 수 있을까?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 껴서 하려고 그래요. 아 그래 좀 아 놀 수가 없어. 이거 체력이 안 될 것 같아. 네. 저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죠? 아 됐다. 됐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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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기사님은 이제 중입니다. 아 됐다. 아 됐다. 아 됐다. 아 됐다. 아 됐다. 예뻤어. . 왜 제껀 없어요? 왜 이렇게 전 이렇게 먹어야 되죠? 아니 돈이나 거시나 화장실에 가 아니 돈이나 거시나 화장실에 가 아니 돈이나 거시나 화장실에 가 아 밑에 있다 이게 개남시 밀크커피 아 다쓰다 한국의 다반커피 일 안하고 이러니까 좋다 제 꿈 못 먹는 백수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안 벌어도 되는 근데 일을 하더라도 취미로 안 벌어요 어때요? 그가 말 너무 많이 보지 않았나 옆에 사장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에요 아 굿! 생각에 맞은 표지 나하고 한 판 붙겠다는 거야?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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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하셨어요 여기가 사라져서 여기가 다시 뽑고 앞붓도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? 그만 좀 한다 혼자 어디서 오늘 나이의 일을 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